세상의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된 걸까요? 누군가의 상상으로 부딪히고 섞여 새로운 것을 만들었고 꿈꾸던 일은 현실이 됐습니다 오늘의 세상은 남다른 상상력을 가졌던 이들의 산물입니다 내 안에 상상력을 일깨워 내 안에 미래 역량을 키우는 대학 상상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대학 이곳은 상지입니다 꿈을 이루는 대학 상지대학교 상상하는 대학 상지의 시간은 창의적이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상지인을 향합니다 혁신도시가 소재한 원주 그곳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포용서비스 융합 허브를 추진합니다 또한 포용서비스 융합센터를 건립하고 돌봄과 배움을 실천하는 사회협력대학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상지 그 길을 따라 더 큰 세상과 만나고 더 큰 꿈을 꾸는 우리들은 새로운 상지를 상상합니다 상상력도 배울 수 있을까?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 스스로 해결하고 내 안에 잠재력을 발견하게 하는 파인드 프로그램 학문 간 경계를 넘나드는 프로젝트 기반 클래스 복수학위제 등 상지만의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미래 사회를 예측하고 융합 트렌드를 반영한 학과 개편을 통해 상지인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혁신 스마트 인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답이 없는 문제들 다르게 생각하는 연습 상식을 흔들고 틀을 깨라는 가르침 엉뚱한 상상이 나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이곳은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대학 상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학생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상지는 항상 고민합니다 최고의 혁신가를 위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미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학생 역량 강화 통합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줍니다 상지가 만드는 작지만 행복한 세상 우리를 배려하는 섬세한 인프라를 통해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을 배웁니다 창의력이 가치를 창출하는 시대에 걸맞게 우리의 꿈을 설계합니다 우리의 상상은 세계를 가로지르기에 세상을 새롭게 들여다보는 시각도 키웁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상상한 정의로운 대학을 만났습니다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한 우리는 우리가 마주할 공정한 세상에서 우리가 배운 정의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나의 꿈을 향한 변화의 시간 미래를 바꾸는 상상의 힘을 상상을 현실화하는 상지의 힘을 경험합니다 이젠 당신이 세상을 움직일 차례입니다 상지대학교